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두 달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왔는데 두 달 전에 올 때 소화기 계통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장하고 소장하고 대장, 특히 대장 쪽에 상태가 안 좋아서 대장을 느껴요. 염증이 올라오고 이런 걸 느낀 상황이고 대장 내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작년 6월부터 예약을 했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예약을 계속 연기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연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든 상태에서 한 2주간 잠을 못 잤어요. 대장이 느낌이 오르니까 그 정도로 뭐 징글징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의 나는 하나님 곁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집안에 예언 다 하고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할 것 정리를 다 하고 눈 감으면 눈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 만날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소계료가 백토에덴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독서가 핵심이다. 독서를 빼야 된다. 디톡,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백토에덴에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의 삶이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도 했고. 그런데 백토에덴이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용이라든지 진리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육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영혼육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에덴 동산에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두 달까지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씹고 꼭꼭 씹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나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먹는 거. 그래서 일단 백불 씹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쩌면 호흡을 해야 되니까. 단전호흡, 복식호, 깊이 있게 호흡하는 거. 산소.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걷기. 그래서 씹는 거하고 그다음에 호흡하고 그다음에 걷기. 그래서 걷기를 이제 파워킹을 해야 되는데 강조를 듣고 파워킹을 하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티투가 하면서. 그러나 그냥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판사판 해야 된다. 그래서 이판사판 내가 막 헛거리면서 걷는 거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게 막 샤워하거나 하는 거 보면 이게 막 이게 스펙이 있어요. 왕자도 새겨지고 그다음에 이게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건조기. 이게 막 희한해요. 600만벌 차량에 막 헐크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건조기의 아랍데이 단전 쪽에 힘이 가면서 이쪽에 힘이 쫙 건조기 생기면서 희한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게 막 전율이에요. 너무 짜릿짜릿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리고 호흡도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하니까 자체가 아래쪽으로 힘이 모아지면서 무얼 하든지 힘이 딱 여기 있죠. 포인트가 딱 잡히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래서 야 이게 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어떤 전율의 두 달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분들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빙가도 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명산이지 않습니까. 선악산. 한국의 측은 명산인 선악산에 와가지고 이런 그 호사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단 이런 질병에 연단이 없었으면 이거 올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좋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회사 일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오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병에 연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여기서 일단 쉬면서 이거 두 달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건 참 눈물 어리게 가슴처리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명산에서 이쪽에 여러 가지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앞에 바닷가도 마찬가지로 피골 계곡에 좋은 공기. 그리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일단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포괄적인 이런 반목을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측근해 주시는 양 박사님하고 사관님 많으신 우리 사모님하고 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우리 공팀장님하고 장관님. 말씀하시면 그냥 화가 탁 고쳐주시고 저는 너무 전열해요. 솔직히. 경의입니다. 경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백투에덴에서 에덴을 내가 기금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을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삶을 가면 에덴 치료를 한다. 필수다. 에덴 동산을 보면 먹는 거하고 입는 거하고 영증인 거, 영혼 중계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들어가게 해보게 된다. 에덴 동산을 거기서 살면 100% 치료되게 되었다. 이런 확신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전복할 때도 적응하고 전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전복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내 자친도 그렇게 해서 하면 영원한 영생까지 이렇게 영생의 특기까지 보너사를 받는다. 이런 확신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말씀과 우리 지금 영. 일단 환경과 그다음에 먹는 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막 눈물을 흘리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있을 때 초기에 왔을 때도 신경이 계속 쓰여요. 대장 쪽은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장이 이게 안 좋아지고 하면 밤에 잠이 잘 때 많이 꿈틀꿈틀해요.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밤에 잠은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잠은 엄청나게 오는데 이게 꿈뚝꿈뚝 하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지금 일본 사문회가 하듯이 막 이런 일단 충동이 느껴지는 정도로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항상 이쪽에 일단 의식이 가는 거예요. 느낌이 오고 콕콕 찌르고 아파요. 통증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지나니까 이게 이제 안증이 돼요. 안증이. 콘텀 검사하니까 대장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나와요.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단 이제 불안했는데 이 자체가 불안정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안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중기 생기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염증이 하나하나씩 조금 조금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독서가 빠져가는 염증이 이제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변화되면서 안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그때부터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아 이제 내가 먹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어쩌지 막판이다. 그래서 막 맛있는 거 약간 과일이라든지 맛있는 걸 다 먹었어요. 이래 가라 저래 가라.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막 그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와서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2판 4판이에요. 어차피 가는 거 2판 4판 될 수 없어요. 걷는 것도 2판 4판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2판 4판으로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면서 아 이게 살 수가 있겠구나. 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어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살 가능성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싹 대면서 건넌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이 느끼잖아요 이걸.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하고 독서가 빠지면서 이게 안정이 되면서. 어 이게 아 이거 이거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서. 컨데문 지나버려 한 달. 지나고 나라도 컨데문사를 받아보니까. 그때는 여기서 이제 컨데문 대장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콩파도 안 좋았어요. 콩파도 안 좋았어요. 콩파도 안 좋았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체적으로 안 좋아한 상이라. 개조원에서도 일단 소화기 계통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소장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뭐 이게 지금 이쪽에 염증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면서 차차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이따가 갈라 했는데. 아 안 되겠다 이거. 골든타임 돈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달을 한 거예요. 계속 좀 안정이 되면서 이게 검증이 생기고 하니까 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안에 염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안정이 되면서 독성하고 그러니까 통증도 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숨 쉬기도 편하고 원래는 이제 숨을 쉴 때도 내가 이렇게 폐를 내고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에 이게 압류를 받기 때문에 아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숨을 쉬지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의식이 가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힘든 경우는 그렇지 않나가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두둘치에 들어오니까 툭 안정이 되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되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피골하고 이게 산소하고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뒷턱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총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달 연장시킨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시기에서 땡을 잡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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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e 그러니까 처음에 거리 갈 때도 힘들어요 힘들고 처음에는 길이 가다가 가르러 가다가 조금 지나거나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거나 하면 힘이 생겨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하다가 힘든데 하다가 조금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걸 때 걸음에는 한 10분 정도 지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간은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아주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양과 손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걸 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에너지 좀 생겨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좀 좋아지고 있다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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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먼저 이